네 안녕하세요. 콩나물입니다. 이 밤늦은 시간에 콩나물이 씹기 시작한 건 오늘 공방에 갔다 왔잖아요. 그래서 또 시동 걸린 김에 거기에서 2컬레 만들고 집에 와서 이제 백자토 남은 걸로 화분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. 요건 약간 위에서 좁아지는 거죠. 예 다리도 달고. 이렇게 백자토로 저 있는 소처럼 하얗게 되겠죠. 예 요거는 요거는 원형이고 얘는 사각으로 만들어 봤어요. 어 예 새도 한마리 올리고 좀 좀 예 예 어 아까 저녁에 만들었는데 다 말라가네요. 많이 말랐어요. 예 어 빨리 말랐네요. 수업 끝나서 계속 예 아이들 없을 때 살살살살 만들다가 했더니 금방 많이 말랐는데요. 얘가 백자토도 많이 줄잖아요. 많이 줄어서 예 지금 한 콩나물 한 뺨 이렇게 정도 되고 얘는 조금 예 그 다음에 얘는 보통 접어서 복주머니처럼 많이 하는데 제가 이걸 더 많이 접었어야 되는데 조금 모양이 좀 거시기 하죠. 예 그래도 무거우면 안되는데 예 약간 꽃 모양 비슷하게 위에는 다 찍었어요. 위에는 찍고 밑에 이제 이렇게 접어서 예 만들었습니다. 만들다 보니까 남은 백자토를 다 써버려야 되겠다. 이런 마음이 또 왜 드는지 만드니까 또 금방 만들어지네요. 요아이. 예 얘는 다리를 아까 그냥 어 뭐라고 해야 되죠. 막 어 막 주물러서 만들듯이 하고 위에는 펀칭 기법이라 하나요. 흙 하나로 구멍내 가지고 쫙 올린 거에요. 그래서 좀 안으로 모아지게 해서 동굴게 예 뭐 좀 너무 밋밋하나요. 뭐 하나 있어야 되겠나. 문양 문양을 왜 이렇게 났어. 뭐가 이렇게 구멍에 송숭쫓으려 있어. 멋이잖아. 넌 뭣도 모르냐. 멋이잖아. 이렇게 하는 게 멋이야. 아 진짜 애술도 모르는. 토큰이 저리 가라. 자 요거는 이제 양말에 구멍 숭숭 난 것도 그것도 멋이냐. 그렇죠. 돌아올 거야. 유행이 돌아올 거다. 자 요거는 요것도 펀칭 기법으로 해갖고 사각으로 만들어서 너무 밋밋해갖고 위에 한 둘레를 둘렀어요. 한 둘레를 둘렀더니 뭐 그렇게 밋밋하지도 않고 밑에 이제 굽도 요렇게 해서 달아주고. 오 여기 뭐 아 야 찍혔구나. 찍혔구나. 옮기면서. 예 자꾸 이제 보니까 어떻게 손대야 되는지도 알겠 조금 뭐라하나 알겠다면 좀 그렇지만 자꾸 눈에 이제 조금 보여요. 계속 가니까 자꾸 만져봐야 될 것 같아요. 오 이건 벌써 만질 수 없을 정도로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다 저기 굳었네요. 이렇게 해서 콩나물이 오늘 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. 그 다음에 예 마지막으로 펀칭 기법으로 해서 이제 구멍은 뚫었는데 다리를 달아야 돼요. 그 조금 말라야 다리를 다니까. 조금 말라야 이제 다리를 달 수 있으니까. 이걸로 이제 얘처럼 다리를. 얘가 조금 굳었나요? 다리를 요런 느낌적으로. 어? 떨어지려고 하는 거 아닌가? 다시 확인해야 되겠네. 아 아니네요. 떨어지려고 하는 건 아니네요. 그래서 조금씩 자꾸 돌아가면서 손을 보고 하면 모양이 좀 더 잡히고 하니까 좀 자연스럽고 좋죠. 오늘 공방에서 본 아이들 다 그런 색깔의 그 염려를 그 뭐라고 해야 되지? 그런 색을 하시니까 콩나물 또 요렇게 하면은 당분간은 이제 겨울 겨울 동안은 당분간은 만들기로 조금. 그래서 임주부님한테 이제 또 여기에 또 집을 널리냐고. 이것까지 집을 널리냐고. 혼낫십니다. 그래도 이거 하니까 너무 재밌고 좋아요. 금방 시간이 가고 또 자꾸 몇 개 만들다 보니까 시간도 잘 가네요. 진짜 재밌게. 여러분도 집에서 그냥 흙 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보는 재미 같이 누리시기 바랍니다. 콩나물이었습니다. 한밤쯤 콩나물 뉴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편안한 밤 되세요. 뿅. 아흐 2 6 14 5